에이씨 이 뭐냐 이 초록색깔 뭐냐 어? 야 문신했냐? 어? 아 짠나네 아 아 야 야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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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차려 왜 곰팡이가 피었지? 어? 차려 차려 별풍선이 씨발 오천원 날리네 오천원 날렸어 오천이면 별풍선이 이 시왕놈 새끼가 백갠데 아... 아... 빨아라 우유 차려 차려 대가리 박아 음... 말잤드네 말잤드네 어... 자리해라 여래 아... 여래 차려 차려 이건 못해 이걸 하면 통산하면 힘들어 빨아라 우유는 자고로 기차 안에서 먹어야 되지 음... 기차 안 해 그지? 그지?